HA방송 뉴스포커스 오늘은 내장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교회 폐쇄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떠들고 있는 교회 폐쇄법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 9월 23일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24일 통과된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교회 폐쇄를 이외에 만든 법은 아니지만 문제조항인 시설과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총회와 한교청의 문제제기와 함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코로나 확진 중에도 특정 집회들이 많이 강행이 되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정한 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9월 총회를 준비하느라 이걸 몰랐고 당시 각 교단 총회장들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대외활동하는 박요섭 목사님도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구 비슷한 개정 법안들이 60개 이상이나 발의되었었는데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교회법학회가 이 법안을 분사하여 검토의견서를 국회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와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와 한교청이 교회가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앞서 통과된 개정법에 대해 재개정이나 시행령 재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히 추가로 발의된 민사와 형사적 처벌조항에 있는 추가개정법안들에 대해서도 반대와 우려사항을 잘 전달하여 그 개정안들에 있는 처벌조항은 들어가지 않도록 한 법안이 10월 2일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9월 24일 통과된 법안이 문제인데 그 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총회와 한교청은 문제를 제기하여 대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일로 저도 모르는 분들이 우리 총회본부와 우리 교회 앞에 시의를 하고 갔다가 들었습니다. 왜 교회 폐섭법에 대해서 이 정부와 싸우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함은 먼저 팩트와 향방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함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편협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독선적 신념만 앞세워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 총회장이 된 지 두 달이 겨우 넘었는데 10개월이 언제 지나갈까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낙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어서 대사회적 리더십을 잘 관리해야 할 텐데 그것도 힘이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계가 우리만의 이너서클을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트러스트 형성도 지향해야 합니다. 이상은 소강석 애장합동 총회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교회 폐쇄법에 대한 입장 표명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H-EB 방송입니다. 교회 폐쇄법에 대한 입장 표명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